고아는 가별이 열며 역날을 위치하여 더러워 있다 이제야 이제 관욕을 완만히 마쳤으니 봉과 마흔 다함께 맑아졌습니다 이제 여래에 귀엽는 신비한 주문으로서 스승의 옷을 지어올리니 이 한돌의 옷은 많은 옷이 되고 많은 옷은 다 짓함없는 옷이 되며 연간이 몸에 알맞게 크지도 작지도 않고 적지도 넓지도 않아 전에 입으셨던 옷보다 훨씬 편하니 해탈을만의 옷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임의 열만의 옷으로 가입히는 파인의 신은을 시극한 마음으로여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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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처님의 지혜는 싹 안과 같이 다루었고 굴보 달리 만나서의 아리시 피어 자라네 흠의 천도와 가주님 명령과 이불 위치하여 저 물장이 피어 지금 부처님의 보살핌을 받고 저 물에 커피룩에 의지하여 이걸림 없이 이 자리에 줄었으니 별관의 세계에 큰일 보자 한다면 이 자리에 그날이 앉아 저의 일에 법에 따라 허영 베풀어 아직까지 귀한 음식 자리였으니 크고 작은 이 계산아 자리로 앉아 다음 날의 미묘한 문을 들리라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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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는 한가alle하고iness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